형 박수 2층 2층 야 뭐야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근데 진짜 야 정성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야 정국이 형 2층 정성현 형 정성현 주장관 나 이거 좀 정성현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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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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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보기만 할게요. 도망가 도망가. 저 아무것도 아니야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야 왜 같이 부르는 소리야. 야 민아는 무슨 소리야. 미화속인거야. 깜짝 놀라네. 야 왜 같이 부르는 소리야. 야 너 진짜. 야 너 진짜. 장난 아니야. 야 정석우야. 형이. 불러가지고 내실 뛰어봤는데. 아 민아를 왜 속이고. 민아를 못 속여 지금.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. 야 이거 허탈하는구나. 아 이런거. 정말 정말 소중하게 받더라고. 민아. 아니 그거 적은 거 기억나. 아니요. 기억 하나도 안 나. 응. 게리 오빠가 적었어. 다 적었다고. 응. 정석우 네가 얘기한 것도 기억 안 나. 세탁기 있어. 세탁기 있어. 세탁기 기억나. 세탁기 옷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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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걸이도 있다고. 어. 강아지 고양이. 기억나. 어 그래. 물게. 물게. 사자. 물게 사자. 물게 사자. 물게 사자. 이광수 아웃. 어. 이광수 아웃. 아웃된 거예요. 이광수 아웃. 이광수 아웃. 왜? 왜? 왜긴 왜야 인마? 아 제발 왜 저래야? 아 왜 이래요? 아 깜찍을 났네. 오케이 오케이. 재어oot. 하나 찾았습니다. 하나 찾았습니다. 오케이. 하나 찾았어 friend Ferrer. 하나 찾았어요. 하나 찾았어요. 한 번 올려봐. 설마. 아니 신혼용품으로 말머리가 필요해? 알이 붙어있어? 알이 있어? 알이 붙어있어? 알이 없으면 안 돼. 아니 알이 있어야 된다니. 아니 민아가 나한테 뻥치면. 아니 뻥이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순근해. 말머리는 혼수품 아닙니다. 아이씨. 나 진짜 계속 모르는 거야. 이거 할렁인데인가?